제1회 1번 문제 불러놓기를 63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76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86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79원이여 빼기를 8원이여 넣기를 34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35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82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30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76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87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35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16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40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19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29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21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43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78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41원이여 빼기를 2원이여 넣기를 57원이여 빼기를 4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빼기를 93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34원이여 빼기를 5원이여 넣기를 36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80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9번 문제 불러놓기를 68원이여 빼기를 68원이여 빼기를 9번 문제 불러놓기를 68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빼기를 41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70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49원이여 빼기를 6원이여 빼기를 6원이여 넣기를 23원이여 빼기를 빼기를 4원이여 넣기를 86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